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연 케이핑을 조금만 보여주시고요. 좌측부터 포토페이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SM은 작년에 데뷔한 2인조 보이그룹으로 시선을 뗄 수 없는 복대면으로 10대 소녀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덮고 있습니다. 포토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나도 멋진 우측도 부탁드립니다. MXM 여러분들 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브랜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MXM의 이명미, 이도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렸고요. 이번에 드림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셨다고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MXM을 준비하면서도 데뷔를 하면 드림콘서트에서 무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 저희가 함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죠. 꿈의 무대죠, 드림콘서트는.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는 두 번째 미니웨건 타이틀인 다이아몬드걸인데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걸의 노래가 신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하루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안팬들의 응원으로 데뷔도 하고 이렇게 드림콘서트 무대도 서게 되셨는데 팬들 응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걸 응원법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따라 부르는 게 쉬워서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 많은 K-POP을 사랑해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명민.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사모캠! 이명민! 김덕현! MXN 사랑해! 아우, 너무나도 화려하네요. 네, 응원은 팬분들만 해주시는 걸로. 아, 네. 저희 열심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XN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저희 MXN이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거고 더욱더 항상 발전하고 우리 팬분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되는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XN이었습니다. 네, 자책으로 퇴징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